전부는 관계 빨간 눈엔 또 a rain 너와 나 바라보기만 해도는 not a day 자기야 누군다를 바라보며 나는 말문이 막히는 girl You're my lover baby Oh it's so real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원의 여긴 dream 원의 여긴 dream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원의 신화제 매일 내 머릿속에 너가 낮춰 원의 신화제 매일 내 머릿속에 너가 지금 그대로 그렇게 내 모든 것은 바랍게 물들어 오가 내 심장은 좀 지금도 괜찮아요 앞으로니까 아이씨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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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엄청 싸우는 그런 씬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여자친구 네 아 룰이 아프게 네 싸우려고 아 정말 사랑하고 네 아 피를 아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평화할 때 이렇게 잘한 거야? 어 머리생각 저 자연 중앙인데 자연 중앙 네 저희 가족 그대로 어머니 중앙 다시 봐라 홍명강 나가야겠구만 넌 아 그 그 그대 내 꿈을 안겨 눈을 담아요 그대 내 지금의 승현이하고 어렸을 때 승현이하고는 너무 똑같아요. 정말 되게 장난꾸러기고요. 개그 많이 하고. 저한테 혼날 때도 너 나가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캐리어에다 짐 싸서. 왜 이렇게 멋있냐? 사실 7년 동안 제가 되게 다사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싶었던 거는 관계예요. 관계. 저랑 제 팬분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안에 팬분들이랑 저랑 알만한 요소들을 조금씩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목부터 파랗게 했는데 팬분들은 제가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걸 아시고. 넌 파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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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